네, 시멘트가 워낙 좀 뜨겁다 보니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메타버스 쪽 보고 계신데 또 관련 섹터도 오늘 장에서 좀 나쁘지 않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메타버스 투자 열풍이 올 들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기술적 미숙에 따른 어떤 거품론 그리고 현실 세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조금 한계론 때문에 잠시 좀 주춤거렸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외 대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를 조금 더욱 강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고 있는 흐름들을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5G 네트워크가 상용화가 되고 VR, AR, XR 등의 어떤 실감형 기기들이 조금 진화가 되고 이렇듯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어떤 의미 있는 실적들이 조금 나오면서 과거 한계점들을 조금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좋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네이버가 2018년도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출시를 했고 현재는 아시아 지역에서 3억 명 실사용 인구 수를 돌파를 하면서 현재 아시아 1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도 현재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예고를 했고 카카오가 현재는 모바일과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매출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어떤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수적이다라는 게 어떤 남궁은 대표의 어떤 의지인 것 같고 정책으로도 관련해서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에 또 있었고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전자정보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주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이외에도 사실 이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모두 집약적으로 기술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확장성, 성장성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만 또 메타버스로 엮여 있는 꼭 실체는 없는 종목도 있어서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선익 시스템부터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업체이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지위를 조금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즈빅 스튜디오가 이번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 종목으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즈빅 스튜디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사실 또 적자를 기록한 상황인데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실적은 사실 아쉬웠지만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현재 코로나로 일부 프로젝트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지연된 콘텐츠들의 수익이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는 컴투버스의 자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컴투버스와 또 어떤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컴투버스와 위즈빅 스튜디오가 만든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현재 여기 컴투버스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는 CG라든지 VFX 기술이 활용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수주 매출이 계속 위즈빅 스튜디오에 투입이 될 것이고 이후에 생태계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어떤 콘텐츠 NFT 플랫폼 이런 것들이 모두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위즈빅 스튜디오에 정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컴투버스 신사업이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위즈빅 스튜디오도 영업이 이르기라든지 매출 모두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최근 주가 상황은 계속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은 조정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G 이노텍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 애플 수혜주이기도 한 LG 이노텍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고부가 반도체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또 가속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기기에 3D 센싱 모듈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향후 메타버스 시장과의 어떤 성장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LG 이노텍의 3D 센싱 모듈이 없이는 헤드셋 기기라든지 글라스 기기를 거의 출시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LG 이노텍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액 16조 3,6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4,27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전년 대비 약 9% 그리고 15% 증가한 수치로 보고 있고 현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학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이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현재 긍정적으로 세계적으로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여기 더불어서 중저가형 모델이죠. SE 모델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4 판매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가 상승과 더불어서 애플 양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계속 연일 매도 세지만 LG노택은 계속 사들이고 있군요. 최근 매매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매수가를 37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 박스를 한번 만들어 드릴 텐데 이 부근부터 35만 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시가 조금 분출이 되다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11선을 조금 지지하면서 은봉이 말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부터 설정해드렸던 박스권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31만 5천 원으로 과거에 지지 흐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약 한 45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과거 상승분을 보셨을 때 충분히 그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